주식시리즈 222탄입니다.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고요.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. 이 종목 또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전환의 일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고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공황이 오는 그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회사의 자본금으로 잘 견뎌내느냐. 그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.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800포인트,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느냐. 15,000원까지 빠졌습니다. 15,000원. 자 15,000원인 구간에는요. 이 종목은 전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. 자 이 종목은 퍼가 작용을 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원이거든요. 2만원인데 15,000원 해봐야 뭐 반토막도 안 난 거잖아요. 이런 것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퍼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5,000원을 깨면 5,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퍼가 작용이 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. 그래서 이 종목 15,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5,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 그러면 막 5,000원이면은요.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? 저는 5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약 한 300%가 돌파를 하는 거죠.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냐? 자 5만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7만원까지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 그러면 5,000원 잡고 7만원이면 5만원이면 1000%고요. 7만원이면은 약 한 천안 400%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죠. 자 이 종목은요. 이 종목은 최근 12년 동안 12년 동안 2만원을 깬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렇게 퍼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쳤으니까 이 종목이 15,000원까지 주가가 빠진 거죠. 그렇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우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.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. 저를 찾아오십시오.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거든요. 자 이 종목은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사업을 할 경우에 이 종목은 최하 추천금액이 한 종목에 천만원짜리입니다.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이 엄청난 재난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일단 유료사업을 잠시 접어버리고요. 후원금 안내제도로 하시면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믿으신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이때의 수익률보다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이번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왼쪽의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. 자 24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. 2016년도에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240개를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, 5배 지금 나오죠. 왼쪽에 4배, 5배 더 높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222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.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대박이 터집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100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한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, 그 사람의 투자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대박이 터지게 되어 있다.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.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.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. 관심 있으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후원금 내주시면 제가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매달 또 연 6%씩 배당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. 그 배당금으로 단 몇 주, 몇십 주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배당금 제도를 제가 또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머지않은 기간 안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.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. 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.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. 이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 제가 이번에 제2의 IMF 세계 대공황의 위기능력 포스트를 보시면은요.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. 바로 요 날입니다.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. 이 포스트를 잘 보시면은요. 자 종합주가 초금락,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. 글씬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어요. S&P도.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또 한번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막 제공이